이곳은 김포시 사우동입니다. 사우동에는 자동차 정비 관련 시설들이 다른 곳보다 더 많고요. 그리고 자동차 정비를 받으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사우동 쪽에 오셔서 잘 상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관련 시설을 설계하고 디자인하면서 건축에 관련된 상담과 인허가, 시공을 여러분에게 서비스하는 하나윈 건축사 사무소입니다. 그리고 이레시엠, 건축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상담 받기를 원하시는데 어느 분에게 연락해야 될지, 누가 상담해야 될지 궁금하시다면 010-5254-3016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정비 공장 상담 이레시엠으로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